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계정비 산업기사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공유압 및 자동화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다시 볼게요 자 공유압 이랬습니다 공유압 그래서 압력의 단위 압력이란 뭐냐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이거예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단위가 이 단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위가 있는데 SI 단위는 공식적으로 뉴튼파 메타 제곱이에요 근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문자 PA 이렇게 쓰고 읽을 때 파스칼 이렇게 읽습니다 파스칼 파스칼이란 단위가 원칙적인 압력의 공식적인 단위고 요런 단위 킬로그램 중파 센치메터 제곱 요런 단위는 공학 단위라고 해요 공학 단위 공학 단위 자 그리고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우리가 기압이라고 해요 기압 그래서 기압을 한번 여기다가 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기압을 한번 써볼게요 1기압 표준 대기압을 1ATM 이라고 해요 요거는 수은주 기둥으로 760mmHG가 되고 요거를 수주의 높이 물기둥의 높이로 고치면 여기다가 수은의 비중이 13.6 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곱하면 그러니까 0.76에다가 13.6을 곱하는 거죠 미터로 하려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10.332가 돼요 그래서 미터 아쿠아라 그러죠 미터 아쿠아 근데 요거를 요기 있는 소수점 하나를 요쪽으로 옮기면 1.0332가 되고 아까 우리가 봤던 단위 킬로그램 중파 센치메터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요거를 다시 킬로그램 중 미터의 제곱 그러니까 요게다가 킬로그램 중에다 9.8을 곱하고요 센치미터를 미터로 단위를 고치면 파스칼 단위가 되는데 그게 얼마냐면 10.1325 파스칼이 돼요 파스칼 네 요거는 10.13.25 헥토파스칼이 되는 거죠 헥토파스칼 근데 헥토파스칼은 밀리바랑 같아요 그러니까 10.13.25 밀리바 이게 아이고 밀리바 이렇게 돼요 근데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내용을 갖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1ATM이겠죠 1ATM은 수은주 기둥으로는 요게 760이라는 뜻이죠 760mmHG가 되고요 그 다음 미터 H2O로 하면 미터로 하면 1000배를 해줘야 되니까 요거는 1.033에 10의 4승을 해주면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이 가잖아요 근데 요거가 미터로 계산을 하면 요게 10의 4제곱을 계산해주면 요게 10.332가 나와요 요걸로 계산하면 요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 킬로그램 중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게 1.0332까지만 하세요 3을 버리고 1.332 이렇게 된다 다음에 파스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10.1325라고 했지? 이거 곱하면 파스칼이 되고 10의 5제곱이 10의 5제곱 파스칼은 1바니까 1바는 당연히 요걸 떼내면 1.01325 바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정된 교재가 요거 요거 푸사이 푸사이는 파운드파 인치의 제곱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런 단위가 있다 요렇게 환산이 된다 그러니까 1ATM은 1.45죠 요게 15.15 15 푸사이다 요렇게 되는거죠 푸사이 PSI 15 푸사이가 된다 요거 10을 곱하니까 14.7이잖아요 14.7 15 정도 된다 14.7 푸사이가 된다 요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압력의 종류인데요 압력의 종류로는 절대 압력이 있고 게이지 압력이 있고 진공압력이 있는데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것으로써 대기압에다가 더하기 게이지 압력 또는 대기압에다가 마이너스 진공압력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기억하는게 좋습니다 절대 압력은 대기압 이때 대기압은 표준 대기압이 아니라 국소 대기압이야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 압력을 계기압력이라고 그래 계기압력 계기압력 또는 대기압에서 마이너스 진공압력 이런 단위가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 게이지 압력을 다른 말로 계기압력이라고 그러는다 그랬죠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고 진공압은 대기압을 0으로 측정하는데 낮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마이너스 게이지 압력 다시 말하면 그게 진공압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표준 대기압이 국소 대기압과 같은 형태로 써놨는데 그게 아니고 표준 대기압은 우리가 1ATM이라고 했잖아요 표준 대기압은 원래 규정이 요만큼 위로 올라가야지 요렇게 요렇게 여기쯤 되지 여기쯤 여기쯤 돼요 근데 대기압은 요건 국소 대기압이란 말이야 그 지방의 대기압 국소 대기압 네 국소 대기압은 표준 대기압과 일치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국소 대기압 부터 재는 거니까 여기서 요렇게 재야 이게 마이너스 게이지압인 다시 말하면 진공압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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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재야 이게 플러스 게이지압인 계기압력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건 절대진공 다시 말하면 이건 절대압력이 0이다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절대진공이다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미의 점까지의 절대압력은 기준점이 여기서부터 재는 거니까 요점에서의 절대압력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고 더보 이 점에서의 이 점에서의 절대압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표시한 그림이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기압은 수온주로 760mmHG다 상온의 물이라면 이곳의 수두는 얼마냐 10.332 라고 했으니까 얘가 가장 가깝죠 네 그 다음에 압력의 크기가 다른 것은 1.5는 10의 5제곱 파스칼과 같아요 네 10의 5제곱 파스칼 네 그 다음에 이건 14.7 이게 원래 1ATM이 14.7이니까 1.5는 대략 이 정도 되고 또 실제로 750mmHG도 760보다는 조금 모자라죠 이거는 10이 아니라 1이 되겠죠 이 단위로는 약 약 1.0이 되니까 1kg 5g중파 cm2 제곱이 되니까 답이 3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공기의 상태 변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보일의 법칙 이라는 게 있어요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기체의 부피 부위는 압력 P에 반비례한다 이런듯이 온도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얘를 곱하면 P와 V의 곱이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두 번째 상태인 P2와 V2의 곱과 같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이 말이 성립되는 거죠 이 말이 성립된다는 말은 온도가 일정하다 그런 뜻이 T1과 T2가 같다 이런 뜻이고 샬의 법칙은 압력을 일정하게 할 때는 압력 P가 일정하다 이 말은 P1과 P2가 같을 때는 최적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P분의 V가 일정하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P1분의 V1은 P2분의 V2가 된다 이런 관계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샬의 법칙이라고 한다 다음 세 번째로 보일샬의 법칙은 기체의 압력과 체적과 온도의 세 가지가 모두 변화할 때 이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일샬의 법칙은 P분의 PV가 일정하다 그러므로 P1분의 P1V1은 P2분의 P2V2가 일정하다 이게 보일샬의 법칙이에요 이게 이게 근데 보일샬의 법칙을 보일샬의 법칙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바꿔보면 이거의 비례 관계가 이거의 비례 관계가 몰수 곱하기 일반 기체 상수 알바 입니다 그러므로 PV는 N 알바 의 T인데 몰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 이니까 몰수 M은 분자량 M분의 질량 M이니까 알바 알바 T가 되고 이걸 다시 쓰면 질량 M을 먼저 쓰고 분자량 분의 일반 기체 상수 알바 T를 쓰면 이 값을 그냥 기체 상수 M의 RT다 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알바는 일반 기체 상수고 그냥 R은 기체의 기체 상수인데 여기서는 PV는 MRT라고 안 쓰고 GRT라고 썼으니까 G는 기체의 중량이 됩니다 여기서는 기체의 질량이 되고 요새는 이걸 너무 많이 써요 그 경우를 하고 공기의 경우는 얘의 단위는 이 단위가 되지만 공기의 경우 R은 이거의 단위로 쓰면 287 줄에 파 킬로그램 K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다 공기일 때 기체 상수가 이 단위는 이 단위고 요거는 요 단위고 얘는 287은 요 단위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 파스칼의 원리를 볼게요 파스칼의 원리는 보통 유압에서 많이 쓰는 유압이나 공압에서 쓰는 기본적인 원리로서 보시면 밀폐된 용기 속에 정지 유체의 일부에 가해지는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에 동일한 힘으로 동시에 전달한다 전달된다죠 사실은 원래는 자 이렇게 되고 요거는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계를 이룬 어떤 표면에 정지한 유체의 압력은 그 표면에 수직으로 어떤 면이 이렇게 수직이 있잖아 압력은 얘랑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모든 방향으로 같은 같게 작용한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정지하고 있는 유체 중의 압력은 무게가 무시될 수 있으면 그 유체 내에 어디에서나 갔다 이게 이게 이렇게 생겨진 그림이 있나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자 요게 두 번째입니다 압력 P는 이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고 수직으로 작용하잖아요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식으로 작용하고 세 번째 경우에 요점에서 발생된 압력 P와는 요기 요기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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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다 이거예요 여기서의 압력이 P2다 그러면 압력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냐면 압력은 압력 P는 힘을 단면적 A로 나누는 거니까 P1과 P2가 같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A1분의 F1은 A2분의 F2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요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요걸 파스칼의 원리 중에 하나다 근데 만약에 요게 원형 실린더의 지름이라면 요게 D1이고 요거의 지름을 D2라고 한다면 요 요공식은 다시 어떻게 변형되냐면 요공식은 어떻게 변형되냐면 4분의 파이비 D제곱은 똑같으니까 D1의 제곱의 F1은 D2의 제곱의 F2로 변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네 자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연속의 연속의 법칙 연속의 법칙은 단위 시간에 단면적을 통과하는 유량은 A를 통과하는 중량 유량과 같다 근데 중량 유량은 Q라고 쓰지 않고 G라고 씁니다 G 요게 잘못됐어요 G야 G G1 원래는 도트라고 쓰지 여기다 G1 도트 요것도 Q2가 아니라 G2의 도트 이렇게 써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G1과 G2가 같다 그런 얘기에요 이게 Q가 아니고 G도트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G도트는 비중량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최적이에요 속도에요 자 중량 유량은 한글로 써드릴게 비중량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속도 이렇게 되는데 요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최적 유량이라고 부릅니다 최적 유량일 때를 Q라고 쓰고 단위는 미터 3승 파세크 이런 단위를 보통 쓰겠죠 자 여기서 보면 비압축성 유체일 때는 밀도나 비중량이 같으니까 감마1과 감마2가 같으니까 여기서 이거랑 이거랑 지어지면 요거만 남잖아 요거 요거를 뭐라 그런다구요 최적 유량이라고 그랬지 최적 유량일 때는 Q입니다 Q 그래서 Q는 A1 V1과 A2 V2다 근데 그게 일정하다 요거에 봐라 최적 유량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이 관을 보면 A1이 넓고 넓고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여기는 단면적이 작으니까 속도가 커지죠 그게 바로 요거를 응용한 거겠죠 다음에 자 습도인데 습도 절대 습도 절대 습도는 습공기 1m3제곱당 건공기 건공기는 건포화진기라고도 하고 건공기 마른 공기란 얘기에요 습공기는 수분을 포함한 공기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습공기 중에 건조공기의 중량 분에 습공기 중에 수중기의 중량을 절대 습도라고 부르고 요렇게 절대 습도보다 보통 상대 습도가 더 많이 나오는데 상대 습도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온도에서의 포화수증기량 현존하는 수증기량 또 현존하는 수증기의 분압을 그 온도에서 포화압력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가지 공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요게 다음 노점 온도는 이슬점 온도라고 그래갖고 이건 이슬점 온도 어느 습공기의 습공기의 수증기 분압에 대한 증기의 포화온도 네 다음에 포화수증기 더 이상 습분이 습분이 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꽉 찬 거다 이거예요 1레타 3승의 공기 중에 수증기량을 구람으로 표시한 거로써 수증기가 응축되어 물방열이 되는 한계의 분압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압력이 올라가지 않으면 일정한 온도에서 수증기가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느냐 그걸 갖다 우리가 발생된 수증기량이냐 그걸 갖다 우리가 포화수증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보면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240 이걸 기압이라고 그랬죠 공학기압 이 단위가 공학기압이라고 그랬어요 공학기압 240의 사용압력으로 5만의 힘을 내고 0.5m의 행정거리를 속도로 움직이는 유압프레스를 서구할 때 필요한 실린더 지름 및 펌프의 토출 유량을 각각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이 경우는 선생님이 좀 풀어봤는데 답이 좀 이상해서 볼게요 압력 압력 P는 단면적 A분의 F 힘 F 잖아요 근데 단면적은 4분의 파이디 제곱이니까 파이디 제곱에 4가 위로 올라가서 4F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D는 1위로 가고 P 자리를 바꿔서 D는 루트 파이 P분의 4F 가 되겠죠 여기다 대입해서 수치를 대입해 볼게요 파이 곱하기 에 요걸 에 요걸 킬로그램 중 미리미터로 고치면 1 1 3제곱 센치미터 10미리의 제곱이니까 100 미리미터 제곱인 거예요 100을 나누니까 240을 100으로 나누면 얼마야 2.4죠 그러니까 여기다 2.4 4 곱하기 F는 5만 이죠 5만 5만 이렇게 해서 계산기류를 두들기면 얘가 163 미리가 나와요 지름이 163인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펌프의 토출 유량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펌프의 토출 유량은 Q는 Q는 단면적 곱하기 속도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속도 V거든요 4분의 파이에다가 지름은 우리가 기회했어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리터로 리터로 물어봤죠 그럼 요거를 cm로 고쳐야 돼요 cm로 그럼 곱하기 16.3의 제곱 곱하기 속도도 cm로 고칩니다 cm 그러면 1m는 100cm니까 1이죠 1 1 cm 파세크죠 그럼 요게 얼마냐면 요렇게 계산하면 12.52 아 요거 분당으로 구하라 그랬네요 다시 분당 요거다 곱하기 60을 해줘야죠 이렇게 1초 분의 1이니까 곱하기 해서 60을 해주면 이게 12.52 12.52 리터파 미니치가 나와요 12.52가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12.52에 가까운 건 오히려 이쪽입니다 이쪽 그러면 이건 문제가 명백한 오류야 그래서 저자의 변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저자의견 문제의 오류로 보이며 그랬어요 문제의 오류다 이거요 오류다 가장 근접한 답은 요거 계산한 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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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당연히 163 밀리미터 잖아요 그래서 163 밀리미터라고 표현되어진 답이 2번이겠어요 2번 그래서 요거는 하지 마시고 요거로 그냥 찾았다 이거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 물의 속도를 센치미터 파세클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알아두셔야 될게 여기서 보면 리터라는 단위가 나오잖아 리터 1리터는 천 세제곱 센치미터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매초 이만큼의 물이 흐른다 그랬으니까 유량 Q죠 Q Q가 2.8 리터 파세크가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 A 부분에서는 B 부분 B 부분에서 단면적 이 부분에 단면적 A가 A2가 20cm의 제곱이라고 줬잖아요 20 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Q는 A 곱하기 A2 곱하기 속도 V2죠 V2 집어넣으면 A는 20이고 20cm의 제곱이고 여기다가 곱하기 V2는 V2 그걸 물어봤죠 V2 근데 얘는 cm의 파세크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주면 Q는 이거 Q가 이거죠 2.8 리터 는 곱하기 1000 3제곱 이자 그랬죠 1000 3제곱 1000 3제곱 cm 나누기 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게 단위가 초도 초 지워지고 cm 3제곱 지워지니까 결국 V2 는 20분에 2.8 곱하기 1000 이라는 얘기 있거든요 이렇게 예 그럼 이거 얼마예요 2800을 20으로 나누니까 공 하나 지우고 약분하니까 140이 나오겠죠 140cm 파세크다 140이라고 돼있는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제 1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Õ 보증 5 1 6